안녕하세요Do you like this video? 안녕하세요 Zeala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oday'sifs 아삭과 꼭 were temos 제가 뭘 scares는거 tested! 안녕하세요. 달콤한 크로스 달콤한 크로스맛 새콤한 오롤 크로스맛 크로스맛 오징어 크로스맛 크로스맛 바삭한 식감 바삭한 맛 아삭아삭 초콜릿 매운 고추냉이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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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이에요 단무지 단무지 마요네즈 바삭바삭 초콜릿 치즈맛 바삭바삭 초콜릿 콜라 바삭바삭 초콜릿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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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독 청양고추 초콜릿 조금 더 맛있어요 입안에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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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치킨을 넣어서 먹어 볼게요 치킨이 들어있어서 아삭한 맛이에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더 맛있어요 소스도 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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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이건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